혹시 대학생이세요? 혹시 통일에 관심 많으세요? 혹시 영상 좀 다를 줄 알아요? 혹시 유니콘 아세요? 유니콘, 그게 뭔데? 통일보 대학생 기자다! 통일보 대학생 기자라는 배신전화 직접 기사를 쓰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통일보 대학생 기자라는 지식 교류의 장이다 내 생각에는 전달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분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통일보 대학생 기자라는 다양한 체험의 장이다 왜냐하면 평생부터는 다양한 체험과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보 대학생 기자라는 만남의 장이다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이렇게 춤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뽑는 건데? 아, 죄송합니다 아이원츄! 아이원츄! 아이э츄! 아이änd's? 기사실 politique! 아이원 Böyle! 아이원! 아이웨飯 вч сид입니다? 아이원! 아이원... 아이원rzyni! 아이원tor ты 왜 이렇게 아이원 bear? 아이원 그런데쌐 부를 수 있을 것.\ 아이원eil Taierme 아이원 여러분.. 아이원, 이거enter 지시가 Amazing! 아이원 도대체 예 pasar dynamics